구독좋아요 원작드라요 오늘 순대국밥이네요. 요건 뭐야 순대국밥에 와 시부레 여보 좋아하는거 이거 그냥 일반 순대가 아닙니다. 순대국밥집에서 파는 순대 같아요. 존나 크네 완전 요거스 타입인데 일반 순대가 아닙니다. 순대국밥에 들어가는 통순대 땅콩만한게 통 크네 콩할만한게 얼마나 통이 큰지 예예 아이고야 여기다가 만두까지 땅콩만한게 손 큰거 보세요 예예 말도 못합니다 예예 예예 잘 보이죠 예 예 예 뒤로 쪼 잘 보입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콩만한게 잘 먹게 예 오늘 순대국밥이 약간 먹고 싶었는데 아니 보기가 어제 새벽이었나 여보 우리 순대국밥 먹고 싶네 딱 그러더만 이게 딱 와꾸네 어 언니 동생 아니랄까봐 텔레톱이 통하는거 봐라 텔레톱이 응 미안해 또 그랬다 여보 영화관에서 지랄 또 지랄이고 순대국밥의 핵심은 국수죠 국수 안 들어가면은 찐빵에 안콩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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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알지 위에서 얘기해 준거 그래 그래 응 넣어라 여보도 넣어라 그러지 말고 응 그래 우리 방이 채팅이 활력소인데 그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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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새우젓 새우젓 넣었나 응 새우젓 빠지면 안 되지 응 맛있다 아 김제보소 아니 쪼쪼이 니가 울산 동구 사는 아가 우찌이래 맛집을 다 응 어디 요거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 나 엄마야 내가 원래 이 순댓 껍질을 벗기내는 사람인데 내가 원래 순댓 껍데기는 안 먹거든요 근데 아 순댓 껍데기가 입에서 녹아프네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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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 순댓 손이면 안 돼요 뭐 손이 주로 갈 줄 알게 사단해보라 어그로다 순댓 껍질이 집주소 알려주십시오 예 음식 보내겠습니다 헉 헉 안돼요 헉 한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차단입니다 예 순대 한입 아이소 예 쪼야 한번만 봐드려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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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그랬을 수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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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닙니다 절투버 음식무제한으로 보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한번만 더 그러면은 차단합니다 그냥 재밌게 보세요 예 예 숟가락 아 이걸로 먹어야 돼? 응 그래 와 아니 순대 껍데기가 이리 부드럽노 맛있다 야 산두도 짱이다 우리 매니저가 판단하고 알아서 하세요 너무 부드러워 네오 킴이 어디서 온나 응 오늘 그 저 저 네오 산책했나 응 날씨 좋던데 맛있죠 어 야 야 야 야 아니 어 어 KYG 어서오고 니네 몰이나 어서오고 아 어 미안해 엄마 어떡해 아 고의적이었어 아 고의적이었어? 어 그럼 괜찮아 실수인데 요번에 아까가 너무 뭐라 그러더라 똑같은 실수 반복적으로 하면은 넌 덜렁인거 알잖아 쏘니 이래서 그래 덜렁이에 힘도 세지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덜렁이들 물어봐 자꾸 쏟는대 응 그저 여러분 덜렁이들 우리방에도 덜렁이 많을걸? 아 아 근데 오빠 빨리 받아오 으음 금수기 누나 좋아 으음 으음 아 아 아 신혜진이 더 소오고 그여 인사 인사 못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내가 못 봐서 그래 그게 있냐? 오면 다 인사에 느리지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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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맛있어 봐라 알았어 말 두꺼우면 편하지 말 두꺼우면 편하지 오빠가 삐짱증이래 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홍구정 난다이 민간이 똑같이 만들어서 까블랑까블랑 거리라이 아 아 오닉스 어서오고 주유진이 어서오고 쇼카라 어서오고 백 백 몇개야 44살인데 1사단이야 2사단 출신이야 anos 44살이면 천 한천 144살이면 한 9배 985개 정도 되겠는데 아니야 800몇개야 아 800몇개야 어 내가 그 뺀파라 뺀파라도 알아 이별이 어서와 나는 어서오고 김영아 어서오고 순대 껍데기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? 입에서 녹아보네 좋지? 국물 죽인다 싱겁지? 소금 싱거운거 어떻게 알았어? 나도 싱거워 국물 우유다 우유 완전 고소해 우리 파김치 내온나? 민아 아직도 안 먹었어 여보 마지막에 뭐한다 여보 꼬끼리 어서오고 고소하 수고하 뭐하노? 응? 쫓겨난게 은은한테 어디? 응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응 응 응 와 한국 영화 본사람 응? 요번에 한국영화 본사람 그 정강렬이하고 정강렬이가 50대로 나오잖아 22살 먹은 애하고 또? 응 그 사랑을 느껴가지고 둘이 사랑하는 이런 아 감동 깊게 봤다 눈물 팍 나오대 응 어 나는 40대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웃기지마 그걸 느꼈어 아 넌 개 감동이었어 응 특으로 맞지요? 특으로 특으로 맞지요? 뭔 말이야? 조이조 응 맛있다 어 특이야 특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응 응 너네 머리는 어디가 오고 아 아니야 나 성인이잖아 그래 음 너무 맛있다 야 세상에 응 풍선 까먹어서 오고 라페 돌체어서 오고 아 맛있다 음 풍선 까먹어서 오고 올리브 어서 오고 그래 헬레잉 어서 오고 음 저리 앉아 흠 맘도 내꺼 40대 초반이신가 내 아직 만으로 30대 후반이다 태태태태 다 내꺼 응 내가 내가 하면은 빈이가 짓어 사서 마지막에만 딱 하면 돼 흠 우리 빈이 모르나 빠꾸민거 내 조금만 모션치 해봐라 바로 짓어 푼다 와 조여야지 안 나오네 이번엔 내가 모르나 으 근데 저거는 와 시키달라고 할 때는 안시키주고 산대 그래 너무 맛있다 근데 인생 뭐 있나? 지초들하고 사는 거지 남한테 피임 안주면 돼 음 여보 칸 너무 세다 피곤해 여보 이렇게 짜게 먹어? 먹방 하시러 다른 지역은 안 가세요 피곤하다 오늘 마 영화면 보고 왔는데도 죽겠다 어이 나는 피곤한지 마 그래 어디 가라 타 지역에 100만원 줘도 안 간다 니 혼자 맛있게 많이 물어 난 주면 나 혼자 갈래 여보 기타 타고 혼자 갈래 나 혼자 갈래 치킨이 여쏘네 대구 놀러 자고 안 가세요 아 대구 진짜 와 가고 싶은데 갈 일이 없네 어 저번에 이거 먹으면 시원한 거 아 김치 좀 줘봐라 김치 없 여기 냉장고 됐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긍정적인 시간으로 시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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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